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그랜드코리아 레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GKL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07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14%, 비용의 증가율은 0%입니다. 매출은 2020년 코로나로 급격한 감소 이후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.3%,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6%로 손실기업이며 손실률의 편차는 매우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인건비이며 그의 마케팅 활용빛 관광지능개발기금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42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42%가량을 유무형 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피품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적절한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55%로 포통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99%로 적절한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차익금 없으며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94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 7회 총 3,700억원 지급하였습니다. 이상 치케일이었습니다.